가수 이명웅은 최근 자신의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28일에 유튜브 채널 이명웅에 업로드된 전국 영수경광 이름 자랑대회 이명웅의 스페이스 아이엠 히로 투어 2023인치 대구라는 영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최근 대구에서 개최된 이명웅의 단독 콘서트 아이엠 히로 투어 2023의 현장이 담겨 있으며 이명웅은 팬들이 보낸 감동적인 사연 역사를 직접 읽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 팬은 우리의 영광이 이명웅의 캐릭터가 여친이 생겼고 여친 이름이 영순이라고 합니다. 영웅님 목소리로 영순씨를 불러주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제 착각 속에서 영광이와 이야기하는 동안 천국을 느꼈습니다라는 사연을 보냈다. 이에 이명웅은 팬에게 영순아 우리 영순이 반갑다라며 따뜻한 팬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다른 팬은 영순이라는 이름의 엽서를 보내며 이 엽서를 읽지 않으면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피하려면 제 엄마 이름 영순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유머를 섞은 역사를 보냈다. 혼인신고서는 소속사로 보내겠습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풀립니다. 이명웅은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 이야기를 읽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라며 팬들의 사연에 대한 감동을 나눴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정성 어린 사연에 보답하기 위해 저도 선물을 30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계신 의자에는 랜덤으로 선물을 붙여놨습니다. 모두에게 사인이 있는 선물이니 즐겨주시길 바랍니다라며 팬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편 이명웅은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대전, 2024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광주, 그리고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고향에서 I am hero라는 이름의 2023 전국투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2024년 5월 25일과 26일에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펼칠 예정이다. 그러면 winning는